수업을 날로 먹었어. 영어 수업을 하고 그걸 찍었어. 페이스북 라이브 올려. 그러니까 조회수가 적게는 70, 80. 많은 경우에는 1000이 넘어가요. 우리 학교 전교생이 200명인데 그럼 얘네들이 1000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야. 얘네들이 재밌으니까 다른 학교까지 보냈다는 얘기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엊그제 지난 금요일에 제주도에 영어 일정연수 당에 다녀왔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더니 선생님도 젊었을 때 만드세요. 콘텐츠를. 그래서 그냥 올려놓는 거였는데 그때 언젠가 나중에 이게 다 자기 콘텐츠가 되고요. 내년에 또 쓸 수 있고. 퀴즈예요. 올해 제가 교장사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범이 선생님이 혹시 왔다 갔어요? 네. 참여소통 교육료를 저하고 처음에 어느 날 사실 90년대 말에 학교 붕괴라는 얘기가 엄청 돌았어요. 그 학교 붕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세계적인 현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저희도 위기가 왔지만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 수업이 되고 애들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가능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보니까 아이들을 참여시키고 또 소통 아이들끼리 서로 소통을 시켰더니 수업이 되고 그래서 동의 끝에 참여와 소통이란 두 가지 키워드를 끄집어냈고 그걸 가지고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이범이 선생님과 참여소통 교육 모임을 만들고 제가 초대회장하고 이범이 선생님을 이범이 선생님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축구부 애들이 99%나요? 100%? 100%?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저를 잘 찝으셨어. 저는 이 얼굴로 생활지도부를 94년부터 했어요. 카리스마 있어 보여요? 없지 않은 게? 그런데 거기 위기가 온 거예요. 카리스마가 없는데 생활지도부를 하려니까 거기서부터 위기가 와서 어떻게 극복해낼까 국립을 많이 하게 됐고 특히 제가 주목한 게 영어는 벌써 한 20년 됐는데 상중하 수준별 속으로 했어요. 저는 젊은 친구들이 하반을 안 하려고 해. 그래 그럼 내가 할게.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거죠. 제가 생활지도도 있으니까 생활지도 대상들이 상중하 중에 어느 반에 제일 몰려 있을까요? 하반. 하반에 다 몰려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반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천호중에 가보니까 천호중에 축구부가 있어요. 학교 안에 기숙사가 그런데 바로 축구부 애들이 다 어디로 어디로 갔겠어요? 하반으로 왔어요. 그게 걔네들하고 어떻게 얘네들이 하면 수업을 한다는 제가 노하우를 제가 천호중에 해서 4년 동안 캐치를 좀 했어요. 그거 전해드리고 하반으로 했습니다. 낯설다는 말이 좀 낯설지 않았네요. 이건 원래 문제행동이에요. 미수비의 이런데 그냥 애들을 좀 같다 하지 않고 쳐다보니까 애들도 다 사연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문재행동이란 말을 하지 말더라. 그러면 문재행동이라도 하는 순간 아이들은 석회사는 가비되고 애들은 의리되더라. 좀 중립적으로 표현한 게 낯설지 않나요? 맘에 드시나요? 네. 낯설지 않나요? 낯설게 바라고 어차피 그냥 아 그런데 이 낯설지 않나요? 참 좋은 게 해마다 낯설지. 애들이 또 낯설지. 평생 그렇다고요? 낯설지 않은 행동을 받아본다는 희망은 받지 마세요. 저 35년 동안 해마다 낯설었어요. 낯설지 않은 행동을 멘 마지막으로 낯설지 않은 행동을 뭐였냐면 선생님 제 생활지로 오고 있을 거예요. 저한테 와. 생활지로 문 누라받고 계세요? 네. 아이 그냥 박수. 니로.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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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로. 그런데 그 생활지로.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지? 낯설지. 4 35년 이렇게 선생님이 차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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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돈을 안 갚어요 으 아 피스방에서 돈 5,000원 빌려주면 다음 달에 5,000원 쳐서 만원 만원 갚아준다 그랬는데 안으로 안 갚어요 그 그 말 그것도 굉장히 낯설지 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에게 흔히 뭐 좋지만 여기 뭐 여기 이럴 때에 우리가 저는 좀 이상하다 이거 5,000원을 빌려 달라고 그랬는데 이자로 5,000원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자로 5,000원을 준다는 거에요 이게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뭔가 이상하면 불법일까 하는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저는 엘스피어 스쿨 폴리스들하고 형님 하와 해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형님이지 야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5,000원을 어 나도 좀 새롭네 경찰서에 근무하던 후배 그 친구가 경제과에 한번 물어볼게요 잠시 뒤에 이 아이들의 행동은 이 법을 어긴 거야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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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이응 제안법을 삼성 삼성 초성 초성으로 이응 지은 제안법을 어 이거 알려줘요 ㅅ 정답 어 오 아 아 아 아 아 아 금방 해적으로 가는데 아 아 그게 이자 대왕법을 위반하는 거라는 거야 연 연비 몇 % 이상은 이자를 요구할 수 없다 그걸 또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검색을 해가지고 A4용지 한 장에다가 또 정리해서 또 전 교조관님한테 뿌렸잖아 애들이 요즘 이런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정작 걔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 몰라서가 학교폭력 생활교육의 문제의 아마 70% 이상한테 몰라요 개념이 없어 개념이 없다고 그러죠 그의 이유으로 이 그 끝없는 개념주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집요하게 교육하자 이게 저의 모토가 됐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신중하게 교육하자 그런데 옛날에는 옛날에는 비교적 가정이 안정되고 부모님들이 시간이 있으실 때는 부모님들이 일정 부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셔요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떤 때에는 이것들은 집에서 도대체 뭘 배워왔지 그런 말이 여기까지 들어요 지금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무슨 법? 그 놈은 아동학대법 때는 뭔 말을 못해 그런 생각이 못했습니다 제가 명함을 안 드렸네 명함을 드리기 전에 여기 거기에 네이버.com k-k-et 여기에 한번 담화 주시겠어요 여기까지는 입력하지 마시고 카페 부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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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없죠? 안나오죠? 어떤 것들이까요? 어느 정도 찾으면 되죠? 갑질 없죠? 갑질 없죠? 갑질 없죠? 갑질 없죠? 아, 나쁘지. 난 나쁘지. 아, 울물 있을텐데. 왜 안되냐? 왜 안나오죠? 바퀴즈. 바퀴즈. 뭐 찾으셔서 나왔어요? 저는 성운좋. 아, 운우가 있습니다. 운우가 있습니다. 틴트 드릴까요? 가장 심각한 단어는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단어는 없습니다. 성운좋. 네, 생명 중등이라고 합니다. 특히, 네이버에서는 자산이라는 단어를 금칙어로 해놨어요. 앱에서 안나오죠. 이거 말고는, 선생님 어떤 단어를 찾으셨어요? 어떤 단어를 찾으세요? 기운, 기운. 있어요? 있습니다. 아, 네. 네, 컴퓨터입니다. 저는 구경을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 연결이 안됩니다. 아, 네. 네. 오늘 찾으셨어요? 아, 질문. 과다 질문. 과다 질문. 과다 질문. 아, 과다 질문. 칭찬해요. 질문 아니까요? 질문이다.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포인트 하나를 좀 말씀해 주시는데, 요즘 애들이 애들 도와서 반종이란 말이에요. 반신종자. 끊임없이 질문하는 종자들이 있어요. 질문을 대고. 이제. 그럴 때 이제. 특히. 남자들. 애들도 다 비빌 언덕을 보고 해요. 남자 선생님한테 잘 할래. 선생님이 그 시간에 자꾸 그냥. 질문을 드릴테고. 근데 바로 그게 무엇을 의미인가? 관심. 그럴 때. 특히. 여성생들은. 맡기지 마시고. 그럴 땐 이렇게 하셔. 넌 내 관심 받고 싶어. 나 그랬다. 이렇게 하셔. 그게. 낯선 행동에는 진지해지는 척. 다 다르지. 넌 내 관심 받고 싶어. 여기다. 시인이다. 넌 내 관심 받고 싶어. 여기다. 시인 팔고 얼굴 더워야 되죠. 그 다루는 행동이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체벌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예능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불과 2010년까지도 우리는 나와 이 새끼가 됐잖아요. 나와 이 새끼가 됐잖아요. 그랬는데 2010년도부터 체벌 금시되면서 지구 나라 암음악대법이 되면서. 불가능했잖아요. 연구를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나와 이 새끼가 하면 됐으니까. 특수관 아이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친구들이 웃어주니까. 계속해서. 머릿속에 탁. 질문이 튀어나오면 그냥 해버리는 거죠. 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수박이 이렇게. 꾸짖어 봐요. 끓다 놓으세요. 어떻게. 어떻게. 제가 처음에 교사는 무엇이 다 할까. 얘는 윤쇠가 우리 선주한테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2009년이니까 10만 명이 됐는데 제 책 중에 제일 잘 팔아요. 우리 선주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국립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애들은 그냥 그 아이의 행동을 아무 생각하고 좋아. 왜냐하면 수업을 더 자게 되잖아요. 선생님이 짜증내고 봐. 애들은 그거 좋은 거야. 수업을 안 하니까. 그런데 제가 수척을 잡아줬어요. 본 질문이 참 창의적이다. 질문하기 전에 꼭 적고. 우리 이걸 가지고 질문에 데이터를 만들자. 이렇게. 그 다음에 질문해야 해요. 그 다음에 질문해야 해요. 모텔을 쓸라고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짜증으로도 했지만. 한 가지 한 가지 글목을 찾다보니까. 정하기에 쓰시네. 그 재미가 있어요. 애들하고 사오지 않고. 선생님이 못 찾을 수 있어요. 욕. 욕은 많으셨네. 네. 욕의 기원이라고 있습니다. 욕으로 찾아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금희씨가 EBS에 나와서. 욕의 어원에 대해서. 흥겨나 봤는데. 18 존나 엉창 이런 거 다 나와요. 저는 그거 수업했어요. 응. 특히 창제 시간에. 그거 생활법 교육시라는 거에요. 네. 선생님은 무엇을 찾으세요? 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선생님. 아까 뭐. 유. 아 네. 이름은. 돌발행으로. 뭐야. 돌발행으로. 욕. 안 마치 그냥. 올바랭 욕 그렇지. 아. 아. 다행히지. 저는. 돌발행으로. 음. 음. 이 Cost만 보냈다는 걸. 이 점수로. 드리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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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키워드. 아. 감사합니다. 네? 결혼. 결혼이 왜... 결혼 이슈가 아니고... 고장님은 뭐랬죠? 본인은 이슈 아니야? 욕으로 쳐요. 네? 욕. 욕은 거기 있어. 네, 지금 내가 욕을 할 거는 저는 오늘 당장 제 집에 컴퓨터가 공장이면서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왜? 다 올려놨어. 그 손님들도 에... 이거 부축하듯이 14년... 그리고 또 다 올려놓으니까 이렇게 또 여기까지 와서 강의하는 영광도 누리는거죠. 세상에 공짜가 없어. 헛수고 벗는 거 같아요. 그 자리에 가시면... 그리고... 오늘은 좀 특이하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영향을 중점적으로... 자... 익숙하신가요? 이거 이제... AI로 만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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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달러 그거 돈도 아니여 써보세요. 이런거죠. 한 달에 20달러 내고... 그래서... 20달러 내고... 그런데... 얘는 2만 달러를 줘야 될 거 같아요. 아... 아... 너무 독특한거에요. 그래서 얘한테... KT PD한테... 수업 중에 단단한 축구부... 한국의 춤! 한국의 축구부 중학생! 이렇게 핀거에요. 중학생은... 그랬더니... 중학생 모습 이렇게 하니까... 얘가... 아...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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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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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부에서는 우울할 겨루기 없죠? 네. 너무 감기할래요? 네. 네. 그게... 뭐... 아까... 장연애들... 장연애들... 뼈실 때... 주의하셔야 될 때... 제가... 다 알았어요. 명목고등학교 생활제도장 할 때... 교권사항 랭킹 1위! 잠잘에 건드려가지고... 씨발하더라구요. 아... 이게 교권사항 1위 아니지... 그런데...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어요. 씨발은 용이 아니다. 아... 씨발 용 자 했어야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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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선생님으로서는 티가 많은게 아는데... 내가... 에이브로... 다우쿠마를 들었을 때... 보통 낭낭하겠어요? 이게... 랭킹 1위야... 굳이 깨우지 마시고... 굳이 깨우시려면... 아... 저는... 이 아이디어는 어디로... 왕구점의 차이가... 왕구점의 차이가... 이런 장난감이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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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ccessful 1학년 saying... 아... 뭐하냐고 말해 말해...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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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j... 말해... 아... ilead,... 그러니까 불러오던 뭔가를 만드는게 그래서, BJ 뭘까요? 언제 해봅니다? 언제 해봅니다? 너무 잘 되세요 이제 방 의장이? 우리 얘가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인크래프트 이게 이제 유마의 인터넷 중이에요. 게임 중이에요. 그럴 때 나하고 아래 관계없는 거로 두면 그냥 알람이 되는데 거기서 맷걸음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마인크래프트... 구조물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여기에 몰입이 되어 있는 거고 내 영어 수업하고 어떻게 빨부를 내서 연결을 할까 그거는 애는 생각 못 하죠. 그래서 제가 맨날 고민하다가 아 이거. 너 선생님이 중학교 800단어라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거 줄 테니까. 네가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걸 가지고 그 단어로 표현해 주겠니? 제가 그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 손님 좀 바쁜데. 좋아. 사실 바빠. 근데 저를 봐서 여기가 한 60개 정도는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 800단어로 이거도 들어가잖아요. 블루스 들어가고. 이거 뭘까요? 이거 뭐예요? X. C는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어요. 이게 애들 울리만 보이는 것 같아요. 앵글리 버튼. 캐릭터.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애들은 반박적으로 헝글리 버튼을 알아. 무늬가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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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아유 랑. 귀여워. 개워라. 개워라. 이것도 AI가. 예. 말만 잘하면 이렇게 다 만들고. 아. 20 달러 줘야지. 그 기말고선 끝나고 5등은 저한테 선생님 성적이점 모른래요 그래요? 몇점 올랐어? 40점이나 그래? 그렇게 많이 올랐어? 평균이 40점 우리는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했어요 얘네들이 무기력을 가장해요 충분히 휴식을 시작하면서 그 안에 에너지들이 특수반이 37등인데 특수반을 제치고 38등이에요 대한민국의 특수반 애들보다 성적 떨어지는 애들이 특히 기초학력 미발을 다 깔고 있어요 걔네들은 치유에 돌봄과 치유에 접근해야 무슨 시대에요? 소녀씨 소녀씨 어머니가 신분하신분이에요 어머니 심성이 홀찌, 임무계원학교에서 홀찌를 하는데 엄마가 답답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엄마가 아이를 품으시고 그날 대화할 분위기가 그대로 기억이 나요 면목동에 반지하 공장 조그만 미신인으로 돌아가셨을 거에요 미신인으로 돌아가셨을 거에요 얘는 금방 접고 다시 컴퓨터 공학과 전문대 4년 전입니다 컴퓨터 공학과 애들 중에 끼어드는 애들 있죠 ADN 시기에 대한 가장 심각한 오해는 뭐냐 주의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걔네들은 자기들이 꼭 꽂히고 꽂히면서 이걸 전의가 안 돼요 움직이는 게 안 돼요 이런 애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특히 ADHD가 코로나 이후에 확 확 물어버려서 관심받고 싶어요 집사람이 초이 담임인데 작년에 그래 아무리 짜게 봐도 우리 반에 7명이 ADHD가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소닭이 작년에 소닭이 유치원 때도 애들이 제대로 못 놀았던 거죠 그런 애들이 그런 애들이 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루는 법을 좀 ADHD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뭐 감이 낮은 데에 있다 무슨 감 공감 자존감 자존감 왜 자존감이 낮은 감 안심을 못 받으니 자존감이 제로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윽박 지르면 더 엇나가거든요 너는 왜 그래 그러면 태연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칭찬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엄마들에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들에 들리는 거예요 칭찬할 게 있어야지 네 그런데 제가 교직에 있어서 세 가지 발명 중의 한 가지가 요구라고 생각하는데 칭찬의 기준을 남에게 두지 말아요 칭찬의 기준을 그 아이의 과거에 두잖아요 모든 아이의 과거에 왜 우리 강남에 돈많은 부자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애들은 왜 호주나 미국으로 왜 유학을 보느냐 왜 보냐 미국 미국 서울시교육청에서 연세를 갔는데 왠 세상에 교실 안에 전국 전세계 애들이 안 되는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남미에서 그럼 얘네들이 스타팅 출발점이 없대요 다 다 미국 교사들은 칭찬의 기준이 다 그게 기본이 있더라구요 어제보다 낮였어 박수 어제보다 낮여서 밥수 딴 애하고 절대 비교하나더라구요 아 그거 그거다 그래서 그때 제가 원칙이 모든 아이들의 칭찬의 기준을 따지자 방안이 3월 첫날 담임으로서 저는 공표를 해 너희들은 앞으로 선생님과 끊임없는 아우를 접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선생님은 왜 아우를 하냐 사람은 칭찬으로 변화되는 걸 교직에서 느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닭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두번째 선생님은 칭찬의 기준이 다 다르다 어떤 애는 한달 내내 제시간에 학교와도 선생님한테 관심을 못받아 그런데 이 기회를 처음으로 일찍 나오셨어 아유 수고했어 왜 칭찬의 기준은 어떤거야 모든 아이들이 바로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고 근데 이 아이가 바로 3월에 학부모초별 때 아빠가 오셨는데 얘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는데 ABSD 느낌이 드는거 아 근데 그냥 날면서 6월달까지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배를 들고 처음 보는 낯선 장면입니다 보라 저도 모르게 얘들아 안개 돌견누기장갑 우리 반응들이 다 뒤집어졌어 아무것도 하나 내 볼펜 막 두드려 책상으로 두드렸어 어떻게 짝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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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 물어보고 지금 지금 아무리 양 이게 저 맞네 그래 이건 너 볼펜 들고 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친구들께서 아이가 아이가 얘는 상담에 필요한 아이입니다 라고 하실때 그냥 바로 들이대시면 안되고 이제 바로 얘를 상담에 이끌한 멘토 짝꿍에 제가 접었습니다 별거 없어요 2교시든 지가 4교시 나가신 뭐 오늘은 안나와서 적을게 없네 뭐 이런데 근데 요거를 딱 맵다 일주일에 하나씩 적었으니까 사랑경을 요걸 아버님 학교를 모시고 아버님 보고 계실 때 경계실에서 사내고 떼요 그리고 읽은 시간을 그렇게 읽어보시고 저거 읽고나서 저는 봐라 하나 이렇게 본인이 다 캐치했어 아 안되겠구나 접는 상담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사례를 팩트만 접었다 그런 와중에 아빠와 저는 이미 협동을 하고 있었죠 애는 자고 있었지만 그래서 오늘날 이러니까 이때 제가 엄마 아빠 본인에게 똑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몇달만에 처음으로 수업시간에 잠을 안잤습니다 인정하고 격려해주세요 옆에 형님이란 중요합니다 인정하고 격려해주세요 칭찬이 아니에요 예 얘가 그전엔 볼펜 안 들고 자서 볼펜을 들고 자라는 스펙트를 인정해달라 그리고 격려 받아요 계속 또 그 다음 시간에 숙제 참여하고 그러더니 30 더 아까 갔어요 지금 박사과정 갔어요 아 얘가 몇 분이에요 30 38 39 2명 가방끈이 제일 길어 응 제자중에 여기는 그런 애들 없죠 축구배들은 이런거 없어 넘어가 이렇게 낯설 행동을 공격적인 훈육을 포기하고서 관찰하고서 아 낯설 행동은 이렇구나 하는걸 정리로 이렇게 낯설 행동을 이렇게 낯설 행동을 낯설 행동을 한계 끼 떴다 당장 땡 엑 다같이 씹니다 끼 떴다 당장 땡 이렇습니다 이 부서를 제가 저작권 프리로 드릴테니까 이거 잘 이해하셔서 이 경남의 수업연수 감사하셔요 제가 이 파워포인트도 무료 저작권 프리로 드릴게요 이게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제가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저 밑바닥에 어떤 감정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이 슬퍼요 두 시간 가는데 다 얘기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울감에도 백신이 있어 이거 뭐야? COCO감과 지응감이 이응이응감을 잡아먹어요 무슨담? 소속감 자존감 왜냐하면 왜 소속? 기여를 해야 소속감이 됩니다 그렇죠? 선생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야 학교에 내가 뭔가 기여를 하고 그랬을 때 내가 송산중학교 교직원이라는 강한 연대감일까? 그 다음에 교과 담임의 가장 큰 역할을 무엇을 키워주는 거다? 당연히 그래서 제가 이 보단들이 처음으로 이게 무슨 주식이 보단냐? 이게 30년 동안 제가 해온 아이들의 수행평가예요 이걸 왜 들고 왔냐? 이렇게 해온 애들이 뭐가 생겨? 잘생겨요 나한테 좀 잘났거든 이런 기회를 학교에 와서 수행평가가 아니면 애들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여기 수행평가 선생님도 여기 쉬시는데 어서 여기 먼저 보시면 오늘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타이포션을 인한 학습지 있죠? 다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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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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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입니다 요거의 원조가 되잖아요 이거는 어휘을 철자를 이용해서 단어 뜻을 표현하는 타이포션으로 되니까 철자를 활용해서 단어의 의미를 표현하는 이게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엄청 탁월한 거예요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일단은 그냥 보세요 쉬는 시간에 또 보시고 이게 다 이렇게 이렇게 미술과하고 융합 수업이 됐어요 어느 날 학교를 소원의 의미하는 수업이 재밌다니까 네 네 애들에게 단어를 두 개씩은 이렇게 표현하라고 했어요 이게 그런 법을 그리고 단어 철자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윗문에 보면 타이포셔너리 라고 되어 있는데 주소가 있어요 거기를 가보세요 타이포셔너리 여기 여기 주소 카페.네이브.컴 타이포셔너리 여기 여기까지 봐보세요 타이포셔너리 상품을 휴대폰으로 가셔도 돼요 타이포셔너리로 가셔서 국어 선생님은 국어 단어로 찾으시고 수학 선생님은 수학으로 찾으시고 기술 선생님은 기술과정 단어로 찾아보세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귀여운 스티커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작품이에요 네 네 네 수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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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포셔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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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쓸거 이번엔 니쓸거 있는거 있는거지 수학 선생님은 수학 사회적인 사회 역사 역사 수학이 있을거 같은데 영어로 아 있는거 편행사원 사변형 이런 뭐 학생들의 수행평가 작품입니다 영어로 없는걸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이 칠각형 네 칠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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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칠각형 없을거 약한거 칠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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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별란시가 갔을 때 국제학회에 공부하는 데 있었는데 유별란시가 애들이 영문으로 수업하는 데 취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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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까